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소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관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제 형 덜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오늘날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여러 갈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형제 자매들과 척을 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과 관련한 이 갈등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그렇듯 재산의 분배였습니다.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계속해서 작게 나누어져만 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는 장자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다른 자녀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유산을 둘러싼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말처럼 그 갈등은 계속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물질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모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돈을 모으고 좋은 물건을 사 모으고 어느새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오듯이 가득 찬 곳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 찬 곳간을 바라보며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혹은 그 날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곳간을 채우기 위해 달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으기 위해 집착만 하며 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모았지만 여전히 나의 곳간이 비었다고 생각하며 이 공허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수학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만을 쫓는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느님의 선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